동대문구 정보와 도서관이 현인의 교수 특별 초청 강연을 열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7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 강연은 탈북지식인 현인의 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북한, 여성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북한의 실상과 여성의 삶,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의 선착순 입장으로 강연에 관심 있는 주민은 사전 예약 없이 해당일 도서관으로 방문하면 됩니다.